엠게임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. 엠게임은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 게임 포털 사이트 이오스 로얄과 게임 콘텐츠에 대한 일정 및 테스트 사이트 스크린샷을 지난 4일 공개했습니다. 이오스 로얄은 간단한 주사위 게임부터 RPG까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이달 중 사이트 오픈과 함께 선보일 게임댑은 주사위 베팅 게임 이오스 드래곤 다이스와 이오스 스크래치 두 종입니다. 이후 고퀄리티 블록체인 액션 RPG 이오스 공성전을 연내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이오스 로얄넷 모든 게임댑은 이오스 외에 엠게임의 게임 토큰 뱀을 제공합니다. 이용자들은 획득한 뱀으로 재투자를 통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엠게임은 암호화폐 채굴 사업 및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빅과 국내외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입니다. 지난해 자회사 블록체인 인사이드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